오스카 와일드의 삶과 예술 19세기 말 영국, 비토리아 시대에 엄격한 도덕과 관습에 반기를 든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스카 와일드, 탄미주의의 기수이자 기발한 유머와 날카로운 풍자로 세상을 매료시킨 작가입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고 파란만장했으며, 그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스카 와일드의 삶과 예술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의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와 그가 남긴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오스카 와일드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과 끼를 보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하며 뛰어난 학업 성적을 거두었고, 졸업 후에는 런던 사교계에서 화려한 언변과 재치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탐미주의를 옹호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했고, 그의 작품은 당시 사회의 의성과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탐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예술의 아름다움과 쾌락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술은 도덕적 교훈이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그의 슬로건은 당시 사회의 엄격한 도덕관념에 도전하며 새로운 예술적 가치관을 제시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뛰어난 유머감각과 풍자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사회의 의성과 허위의식,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으며, 독자들에게 웃음과 함께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진지함은 천박한 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유머를 통해 세상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비판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아름다운 문체와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왕자, 아름다운 동화 형식을 빌려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한 작품입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행복한 왕자 동상은 제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보석과 금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결국 초라해진 왕자 동상은 철버되지만, 그의 희생과 제비의 헌신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탐미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소설로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탐닉과 쾌락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는 자신의 초상화가 대신 늙어가는 동안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며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 타락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작품은 아름다움의 허망함과 도덕적 타락의 결과를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살롬에, 성경 속 인물 살롬에를 소재로 한 희곡으로 탐욕과 욕망, 죽음 등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탐구합니다. 살롬에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장면은 탄미적이고 관능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렬한 충격을 선사합니다. 당시 사회의 엄격한 도덕관념에 도전하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오늘날에는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지함의 중요성, 겉으로는 가벼운 희극처럼 보이지만, 빅토리아 시대 상류사회의 허위의식과 의선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원이스트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이중생활을 하며, 진지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작품은 재치 넘치는 대사와 반전 가득한 줄거리로 웃음을 선사하면서도, 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이중성을 꼬집는 날카로운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삶과 예술의 불꽃, 그리고 몰락. 오스카 와일드는 1895년 동성애 혐의로 기소되어 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과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감옥에서 쓴 옥중기는 그의 고통과 절망, 회안을 담고 있습니다. 출소 후 그는 프랑스 파리로 망명하여 빈곤과 질병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짧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탄미주의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며 현대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의 기발한 유머와 날카로운 풍자는 사회 비판적인 작품들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아름다움과 타락의 이중주.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성공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로서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성공한 극작가로 뽑히는 인물이다. 걸출한 그 섬씨의 183cm에 달하는 기럭지, 나쁘지 않은 외모를 가진 일명 엄친하였으며, 자신감의 창문학인 이미지의 전형같은 인물. 그래서인지 자신을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평범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한다. 예술을 위한 예술인 유미주의를 진향했으며, 작품들의 성향도 그러하다. 영화로도 제작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살로매 등이 그러하며, 그가 창작한 유명한 동화 행복한 왕자 역시 마찬가지다. 소설 외에도 시, 기곡도 썼다. 19세기 말, 영국 사회를 뒤흔든 문제작,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이 작품은 아름다움에 대한 탐닉과 도덕적, 타락, 예술과 쾌락주의의 관계를 섬세하고도 충격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사회, 위선, 예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는 이 작품의 다양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와일드는 뛰어난 재능과 독특한 개성으로 19세기 말 영국 문단을 풍미한 작가이자 극작가였다. 그는 탐미주의를 옹호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했고, 기존 사회의 도덕적 관습에 도전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와일드가 활동했던 빅토리아 시대는 겉으로는 도덕과 규범을 중시했지만, 속으로는 쾌락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했던 이중적인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와일드는 예술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적 표현에 대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이러한 예술과 도덕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줄거리와 등장인물, 아름다움의 유혹과 타락의 나락줄거리, 점. 도리언 그레이는 바질 호러드에게 초상화를 의뢰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원한다. 그의 소원은 기묘하게도 이루어지며, 그는 점점 쾌락주의적인 삶에 빠져든다. 헨리 워튼경의 영향 아래, 도리언은 자신의 도덕적 타락과 죄악을 무시하고, 쾌락과 미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의 육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의 초상화는 점점 더 추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띄게 된다. 도리언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며, 결국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친다. 그의 삶은 점차 더 깊은 죄악과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간다. 결국 도리언은 자신의 초상화를 파괴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도 끝나게 된다. 초상화는 도리언의 죄악과 타락을 모두 반영한 채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도리언은 추악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도리언 그레이는 젊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청년으로, 작품의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의 초상화를 통해 영원한 젊음을 얻기를 바라며, 결국 소원이 이루어진다. 도리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쾌락죄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며, 그의 도덕적 타락은 초상화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초상화는 도리언의 육체적 나이 대신, 그의 영혼의 부패와 죄악을 반영하게 된다. 도리언의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젊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어떻게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헨리 워튼경은 도리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냉소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도리언에게 삶의 쾌락과 미적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것을 권유하며,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적이고 엄격한 도덕관을 비판한다. 헨리경의 철학은 예술을 위한 예술, 과유사하게 삶을 위한 삶을 강조하며, 그는 도리언에게 세상의 규범과 도덕을 초월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부추긴다. 도리언의 타락은 헨리경의 영향력 아래 시작되며, 그의 사상은 도리언의 파멸에 큰 기여를 한다. 바질 호러드는 도리언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어, 그의 초상화를 그린 하가이다. 그는 도리언을 단순한 모델 이상으로 생각하며, 도리언의 순수하고 고귀한 영혼을 사랑한다. 바질은 도리언이 타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실망을 느낀다. 그는 도리언에게서 도덕적 순수함을 보았고, 그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랐다. 바질은 도리언에게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을 일깨워주려 하지만, 그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도리언의 타락을 막지 못하게 된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주제 위시, 작품은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도리언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헨리 워튼경은 쾌락주의를 옹호하며, 도리언에게 쾌락 추구의 삶을 권한다. 하지만 작품은 쾌락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진정한 행복은 쾌락 추구가 아닌 도덕적인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품은 예술과 삶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도리언의 초상화는 예술 작품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작품은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적인 도덕관을 비판하며, 진정한 도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닌 내면의 순수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문학적 기법. 작품 속에는 다양한 상징이 등장한다. 도리언의 초상화는 그의 영혼을 상징하며, 그의 타락과 죄악을 반영한다. 와일드는 아름다움, 젊음, 쾌락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한다. 작품은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적인 도덕관과 쾌락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를 풍자적으로 묘사한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남긴 유산.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탐미주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으며, 이후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작품은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해석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작품은 19세기 말, 영국 사회의 위성과 쾌락주의를 비판하며, 독자들에게 도덕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결론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아름다움과 타락, 예술과 도덕이라는 복잡하고도 매혹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문학사의 기리남을 걸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